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9월 10일 일요일 새벽 현재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에서 열대저기압의 잔해 12W, 윈행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서 더 이상 추적을 하지 않는 분위기의 13호 태풍 윈행과 14호 태풍 고인후에 대하여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을 토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14호 태풍 고인후 소식입니다.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9월 10일 일요일 새벽 현재까지도 여전히 필리핀 동쪽 해상에는 태풍의 씨앗인 90W 열대요란이 옐로우 마크로 표시되면서 추적감 시중이며 이는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이 낮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미국기상청을 살펴보면 9월 15일 금요일 오전에 14호 태풍 고인후가 발생하여 살리쿠에형 원해상으로 북동진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에 14호 태풍 고인후는 어제보다 더욱 동편향된 진로를 보여주면서 태평양 원바다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의 90W 열대요란이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를 보면 남중국해 인근에도 91W 열대요란이 보입니다. 역시 24시간 이내에 태풍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옐로서클로 표시되며 감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W와 마찬가지로 태풍으로 발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 기상청을 살펴보면 91W 열대요란은 9월 15일 금요일 오후에 중국 하이난다오 섬 주변에서 태풍이 발생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9월 17일 일요일에는 베트남 하노이를 지나서 중국 광시장족자 측으로 진출하는 예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에서 현재 감시 중인 두 개의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이 더블태풍으로 비슷한 시기인 9월 15일 금요일 정도의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13호 태풍 윈행의 소식입니다.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를 살펴보면 13호 태풍 윈행에 대하여 열대저기압의 잔해 12W 윈행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으며 이제 거의 추적 감시를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열대저압으로 약화된 13호 태풍 윈행은 12호 태풍 기러기가 남긴 저기압을 흡수하면서 한 곳에 정체암과 동시에 세력이 크게 꺾이는 현상이 나타났고 도호쿠 지역을 지나서 태평양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지진 소식입니다. 9월 10일 일요일 새벽 현재까지도 일본 도카라열도 근해에서는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13호 태풍 윈행의 영향으로 일본 전역에서 도로가 침수되고 선상강수대도 발생하였으며 규슈 남부 도카라열도에서는 200건에 입각하는 군발 지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지진 숫자가 너무 급속히 늘어서 카운트를 포기할 정도입니다. 군발 지진은 화산 폭발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 전 일본 이즈반도와 오시마 사이에서 군발 지진이 빈발하면서 해저 화산 분화가 발생하였으며 나가사키의 타치바나만에서도 군발 지진이 발생하다가 운전다케가 군화의 화쇄류로 43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도카라열도 군발 지진은 과거와 다르게 그 규모가 큰 것이 불길한 시그널이며 주변 두가들의 지진 상황도 연동되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의 주요 지진들을 살펴보면 지난달 8월 16일 남태평양 바누아토의 규모 6.5 강진을 시작으로 하여서 8월 29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9월 7일에는 남미 칠레에서 규모 6.2 9월 8일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6.6 그리고 어제는 모로코에서 규모 6.8과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6.0의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